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 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천만쌤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참 빨리 가네요 빨리 가고 참 피곤하게 보냈습니다 피곤하게 보냈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모든 게 피곤하네 피로를 빨리 풀고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3 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마감 했는데 그 상승폭은 아시다시피 기대에 못 미칩니다 기대 못 미쳤어요 상승폭이 0.2% 밖에 안 돼 아주 재미없는 그런 상승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50선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2650선 대차 침몰 됐고 코스피하고 함께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코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거죠 코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는 정글을 대비 6.13포인트 올라서 2647.62 2647.62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가 전날보다 0.47% 올라서 2653.98에 개장을 했습니다 장중에 2660선을 돌파를 하긴 했는데 이내 상승폭을 줄인 거죠 유가 중간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애들이 각각 3,069억 423억 팔아치였고 개인들이 한 2,697억 정도 사들인 거예요 보니까 좀 사들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 엇갈린 그런 흐름을 보이던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대감에 13% 급등을 했네요 웬일이야 예전에는 계속 빠졌어 삼성 SDI 계속 빠지더니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폭등했고 LG엔솔도 또한 3%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1% 내렸는데 하이닉스가 한 1.23% 올랐네요 현대차가 마이너스 0.4%, 기아가 마이너스 0.71%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콜딩스, LG화학 등등 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코스닥은 전날 대비 7.3포인트 하락을 해서 863.37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날보다 0.42% 오르면서 874.30으로 개장을 했는데 점차 상승폭을 줄이더니 끝내 하락으로 마감을 합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들이 각각 2,025억, 1,228억 정도 순매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3,742억 순매수 한 겁니다 3,742억을 순매수 했다 코스닥 시장 상위 종목 보니까 에코프로 형제를 제외하고 약세를 보였어요 에코프로가 0.4% 에코프로 비엠이 0.33% 상승을 했죠 엔캠이 5% 넘게 하락을 했죠 엔캠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제약 바이오 약세를 보이네요 이 밖엔 레인보우 오브틱스, 신성 델타테크도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이틀간 7,7억 정도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좀 부재해서 하여튼 2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 2차전지는 SDI 급등세가 아직 특징적이었죠 저 PBR주에 보니까 금융지주사 있어요 금융 지주사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리보다 3.6원이죠 3.6원 정도 하락을 해서 1,330.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퍼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났고 좀 아쉽지만은 지금 유럽장 보니까 영국이 한 0.2% 정도 빠지네요 보니까 상승폭은 반납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빠지고 있고 프랑스가 0.01% 현재 쭉 낙폭을 줄이면서 0.1% 올랐어요 독일도 지금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필라델피 반도체는 요즘 날아다니네요 보니까 또 5,000원을 잠깐 돌파했다가 좀 내로긴 내려왔는데 요즘 보니까 계속 최고점 찍습니다 최고점 찍고 아주 환장하죠 지금 보니까 4,997이에요 오늘도 또 한번 찍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달러는 1,330.5원 1달러 일본엔 149.39엔 유가는 79.13달러 일본 엔하가 899.38원 좀 올랐어요 유로와는 1,449.71원 중국 이애나 184.54원인데요 현재 유로와 중국 이애나 좀 빠지고 휘발유가 1,639.5원인데요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금값 2,158.2달러 국내는 92,274.86원 금값도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102에요 4.102 4.2에서 4.1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선물을 보니까 다우지수가 0.07% 현재 조금 오르고 있고 S&P 0.18% 상승 나스닥 0.27% 상승 지금 상승 중이네요 러셀은 현재 러셀은 거의 약보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오를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삼성전자는 오늘도 빠졌다 아침에 오를 듯 하더니 오후 되니까 힘이 없이 매가리 없이 빠지는 겁니다 계속 요즘 뭐 파란색만 보이네 보니까 3일 연장으로 그냥 안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빠질 수 없다 7만 2천원 선이 지지선인데 더 이상은 빠질 수 없다 내일은 또 오를 겁니다 아직도 이상이 오르면은 빠져 계속 파는 거야 오늘은 이상이 외인들이 파서 외인들이 내일은 외인들이 다시 한번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일은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좀 빠졌었어요 빠지다가 낙폭을 줄였죠 막판에 내일은 오를 겁니다 6만 3천원 선 회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호재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호재 그 오너 우리 이재용 회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재용 회장으로 회장으로부터의 그런 부분 퍼포먼스가 보여지는데 아직 그런 것도 없고 다른 호재들 소식들은 많아요 많고 엔비디아 관련된 그런 기사들과 한번 딱 떠줘야지 뭔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삼성은 잘 돌아가고 있다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곤할텐데 편히 쉬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